안녕하세요. 감으로 보내주신가요? 네, 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기대했던 것만큼 너무 못하여서 많이 반성을 하는 상태예요.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아. 세라,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세타에 대한 부분에 여목조목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그런데 오늘 같은 경기는 정말 연습했던 것에 비해서 실력이 안 나오고 했던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. 선수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. 좀 많이 와서 응어를 해줬으면 우리가 무슨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할게. 이 영상을 공유해주신 분 추첨을 통해 이 공을 선물로 드립니다. 많이 공유해주세요.